한글auf장 대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디 가십니다? 네. 지금 승자량 왔는데 오늘 뭐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. 승자량이 저 대관련 자, 뭐 양떼 목장, 그.. 풍력발전소 이런다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좀 어딨습니까? 날씨가 뭐 글도 보이고 지금 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빨갛게 떠오르네요 지금. 목 많이 마십시오. 네, 목 많이 마십시오. 네, 목 많이 마십시오. 물든 세상 위에 길에서 고독한 사람아 아주 사람도 변해가더라 믿었던 만큼이나 멀어져 간다 해 진력에 붉어진 노을만 가려진 가슴을 태운다 두려워하지 마라 절망도 마라 살아 숨을 쉬는데 험한 이 세상에 고개 숙이야 잠들지마 이른 새벽 태양은 말없이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 공포도 안 할 수 있을 겁니다 응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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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